시작! 안녕하세요 박성훈TV의 박성훈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황배주의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. 네 오늘은 황배주의에서 운동하는 이상훈씨께서 기술을 하나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UFC에서 이 기술이죠. 코너 맥그리거 주지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홍코넛인가요? 자 첫번째는 코너 맥그리거가 사람들의 주지수를 잘 못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 데니스 신거죠. 마지막에 피니쉬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이제 주지수 기술이 나옵니다. 이제 스매시 케이스라고 해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 코너 맥그리거 레그 드래그를 먼저 했습니다. 레그 드래그 자 파운딩을 때리기 위해서 다리를 먼저 치웠습니다. 때리다가 이제 보통 같았으면은 흥분해서 그냥 때렸을텐데 코너는 여기서 이제 스매시 케이스 오른쪽 무릎을 반대쪽으로 자 여기서 왼 다리를 넘어가서 상대방 겨드랑이를 경력합니다. 여기에서 네 왼 다리가 상대방 마운트 그렇구나. 오른 다리도 마운트 자 여기에서 이제 파운딩이 끝났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에서 첫번째 레그 드래그 여기에서 연결해서 바로 스매시 케이스 겨드랑이 타면서 오른쪽 무릎이 하나 왼 다리가 둘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 겨드랑이 프로 스페이스 자 여기에서 왼 다리가 먼저 하나 왼 다리 둘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운트에서 파운딩 피니쉬을 치겠습니다. 자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베이스 시버가 이렇게 케이지에 엉덩이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. 자 그 상태에서 더 못나가게 레그 드래그 이렇게 하면서 오른 다리 하나 왼 다리 둘 잡아주고 상대방 움직이집니다. 왼 다리부터 하나 왼 다리 둘 MMA이니까 여기서 코너 파운딩 이 시간 됐습니다. 여기서 레그 드래그 다시 마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너가 이번에는 이제 체드 멘데스 체드 멘데스 전에서는 이제 이제 무급이 하나 들어오고 그렇죠 자 이제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상대방 득을 맞고 있는 다리가 올라오기 전에 여기가 점프를 해야 돼요.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곰불루 축구 라든지 MMA 경기에서 이렇게 많이 캐시가 되죠. 자 다시 자 이제 위에서 체드 멘데스 선수가 이제 길러킬 길러킬 그래서 무릎 다리 자 이제 리프루는 점프에서 반대쪽으로 가기가 힘든 상태에요. 자 여기에서 내 두 손으로 상대방 허벅지를 감싸줍니다. 상대방이 따라오기 힘들게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열려있는 방향으로 누워줍니다. 여기에서 제 등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. 등이 바닥에 닿으면 상대방이 이제 마운트로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내가 부릿지 상태를 유지해주고 반대쪽으로 걸어가서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크루스페이스 베드라이 파기 요렇게 네 스텝 도버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연속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. 자 갤럭팀을 거는 순간 이렇게 어 무섭네요 하하하하 사람들이 약간 토너가 사격가다 줄리스를 잘 못한다 생각하는데 이 두 경기에서 다시 이 경기를 돌려보시면 이 줄리스 실력이 정작 브라운레트죠 네 이상입니다 이사분 형의 저는 박재래의 긍신 진술이다 코로나 때문에 진술을 즐기기가 좀 힘든 시기가 되었는데 빨리 진염이 끝마는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말하면 안되나요? 가운대역에 있는 저는 올레이즈 쥬지스에서 복지를 하고 있고요 운동은 이제 황배 쥬지스 치료 성발하고 있어요 저는 중독력 올레이즈 쥬지스 여기 광원대 근처 사시면 한 번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탑은TV 네 마탑